안녕하세요. 공영교사 법령 임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달 시행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2시간 정도 걸려서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난이도는 풀어보시고 아시겠지만 평양문제, 아주 평양문제가 20문제에서 22개 정도 그 다음에 뒤에 부동산그레신고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나선 부분, 실무 쪽에서 경매 같은 것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암기상 있죠. 행정처분 쪽에서 정리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1, 2차 동체하시거나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는 7월달이고 해서 기출문제 난이도 정도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암기상 풀어보시고 암기상을 못 풀었다. 그건 어쨌든 암기를 제가 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 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틀렸다. 그 부분은 해설을 충분히 다뤄놨으니까 해설지 보고 반드시 반복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이다. 문제가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아, 용어와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아셔야 되고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3번 지문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문제 푸실 때 문제가 지문이 좀 길면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인가를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은 뭘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가? 부동산의 자동 거래당사자가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중개의뢰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의뢰를 받고 중개한 중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할 뿐이지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이 의뢰한 의뢰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의뢰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체크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다라는 지문을 먼저 체크하시고 앞에 묻게 되는 것이 중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오지만 중개의뢰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같은 말, 거래당사자를 처벌하게 한 법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자, 죄송한 것이 자, 답은 1번 문제부터 제가 이 질문을 넣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이시죠. 중개읍에 해당한다. 중개읍에 해당한다는 질문이 나오면 일단 중개읍의 요건이 3가지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부라는 것. 이게 말한다 할 때 용어정이 그대로 하면 3가지인데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다 할 때는 3가지를 다 쓰지 않고 핵심 표현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부를 해도 중개읍이면 앞에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중개읍이고 금전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그 중개의는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중개읍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의부의 요구만 갖추면 그 중개의는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이어도 중개읍에 해당하고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중개읍에 해당하니까 1번 문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3번 지문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복수 정답입니다. 1번, 3번하고 5번 지문. 그래서 1번, 여기 판례 내용이 최근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1번을 보시고, 여기 3번 지문을 먼저 보시고 5번 지문은 늘 기출문제 다수 나왔고 모의고사에서 보시는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복수 정답인 것 그 다음에 1번 지문을 보시고 나머지 지문은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 그러면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요건이 중개 대상물 5가지일 것 당사자의 계약을 알수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금전채권, 중개에 해당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앞에 무조건 중개 대상물 5가지가 나와야 되지 금전채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최근 시험에 피담보 채권도 똑같은 말이죠? 피담보 채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했다는 말을 쓰다 그래서 중개가 아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금전 또는 피담보 채권인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지문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 하면 1호가 중개라 하면 해서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할 때 그 밖의 권리의 름버가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 판례 의문이니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이것도 판례 내용이니까 꼭 읽히셔야 됩니다. 좀 낯설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인가 아닌가는 중개인과 아닌가는 당사자 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각종 계약을 알선했다면 중개행위죠. 예를 들면 탈세 목적인 포지에 대해서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했다.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은 중개를 했습니까? 중개가 아닙니까? 일단 중개는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금쟁위반이니까 처벌 대상은 되겠죠. 자 33조 금쟁위는 강행기 중이죠. 예외 없이. 그래서 이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중개행위로 인해서 그 법률행위가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서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중개행위이다. 그래도 중개행위이므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이 출제 예상이니까 4번 질문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 보시는 거니까 1번 질문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더라도 2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 앞에 물건이 중개 대상물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빡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답은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대토권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보충술명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채권에 대해서 중개한 것은 중개 이단이다. 아니듯이 대토권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서법상 처벌 공인중개서법상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대토권 매매 알선으로 방사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중요한 단어는 공인중개서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공인중개서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개업공인사 등이 적용되고 중개행위이고 재산상 손해이죠. 그럼 대토권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알선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공인중개서법상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줄이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때 없다. 여기까지가 되셔야만 대토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질문 보시죠. 임목, 임목은 보존등기했죠. 임목은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임목에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 보존등기했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입니다. 저당권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상문제집을 보시면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20회, 21회 시에 면 임목, 법이, 단독 문제가 두 번 이상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정착물인 미등기건물, 토지정착물인 무허가건물도 매매 가능하니까 중계대상이다. 토지정착물이다.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기둥, 지붕, 주병만 갖춰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런 질문 보셨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넣은 것은 상속하고 상속받은 토지는 구분하셔야죠. 상속이나 경매는 중계대상입니까? 상속이나 경매는 법률규정이고 계약이 없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계인데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 없이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에 상속, 경매할 수 있는 중계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상속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받은, 낙찰받은, 정여받은 부동산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 중계대상이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구역에 해당되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토지, 그래,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인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어떤 용도지역지구구역이어도 매매가 가능하다. 나아가서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목이 등록돼 있어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면 공법, 공시법 내용은 중계대상이 됩니다. 더 넓히면 민법상 각종 권리도 중계대상이고 민법상 각종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계대상입니다. 2번 문제는 용약에 맞췄겠죠. 1번 대토권이었습니다. 3번 공인교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문제는 한 문제 내기는 좀 그렇고 출제 경향에 비춰서 한 개 지문씩 모아서 종합주로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대관선, 대리업무는 누구는 못합니까? 개업공인중계사 중에서 부칙, 개업공인중계사만 못합니다. 그럼 앞에 부칙이 아닌 공인중계사인 개업공인중계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계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넘어 짐은 공인중계사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면 뒤에 붙는 단어가 몇 년이요? 3년 나오면 일단 공인중계사가 될 수 없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이니까 중계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게 기본 지문.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보조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른 동네에 가서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되겠네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끝까지가 자격 취소에 관한 정리입니다. 기본 지문. 자격 취소 3년 두 가지. 공인중계사 될 수 없다. 5. 중계보존될 수 없다.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끝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지문. 공인중계사인 개업 공인중계사가 법인으로 종별을 달리합니다. 이 종별 변경은 단독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문에 다음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공인중계사나 법인은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죠. 등록 신청에서 이 두 사람을 줄이면 중계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계사라 합니다. 개업 공인중계사 종별을 달리 낳으면 등록한 것으로 보는 개업 공인중계사도 있죠.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측을 말하죠. 그럼 여기에서 부측이 아니고 공인중계사가 법인으로 또는 법인이 공인중계사 종별을 달리 나오면 이 사람들은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한 개업 공인중계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지문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종별을 바꾼다는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중계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상의 종별 표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종별 변경 나오면 일단 1 등록한 개업 공인중계사 나오면 다시 제출일 때일 때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종별 표시를 바꿔주겠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계사가 종별 달리 나오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지문이 4개인데 제일 잘 나오는 것이죠. 두 개 지문. 세 번째 지문까지 나오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실무 교육 수료증, 사무소 확보 증명 수료, 여권용 사진 첨부했죠. 종별을 바꾸고 싶은데 현재 가게는 그대로 두고 종별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무소 확보 증명 수료는 다시 같은 것이니까 같은 사무실이니까 다시 중복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종전에 제출한 수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수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나오고 계셔야 됩니다. 지문이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계사 종별 달리 나오면 이 3개 지문 중에 한 개가 나오니까 위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 공동사용은 원칙 가능한데 딱 한 사람만, 누구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계사는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해도 여전히 기간 중이면 결계인 것 같애 등록할 수는 없다. 기본 지문 두 가지입니다. 4번 지문, 개설 등록 자,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계사가 다음에 아, 공인중계사인 개업 공인중계사하고 법인을 말하는구나. 종별 달리 나오면 지문이 방금의 3가지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아니고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수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요. 앞에 지문하고 연관해서 4번의 1번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에서 공인중계사에 의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앞에 대표자 제외 몇 번이면요?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 협회 통보는 누가 합니까? 협회 나오면 등록관층이 나옵니다. 개업공인사의 등록증 교부, 재교부가 아니죠. 유의하시고.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협회에 통보하는 사람은 시도지사항이고 등록관층이고 등록관층에 통보하니까 누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개업공인중계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인가 아닌가도 암기사항이 두 번이나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속은 달고 있으면 이중소속 걸리니까 기본 지문 등록신청할 수 없고 등록 절차에서 서면 통제해야 한다나 하면 등록관층은 등록을 한 다음에 며칠요? 개칠 통치.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서면 통제해야 한다. 기본 지문이고 협회 통보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지문 공인중계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공인중계사 등에 관한 설명은 정책심의원회하고 공인중계사 자격시험 제도를 같이 묶어서 한 문제를 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틀린 것.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재겠다. 암기사항이죠. 잘 틀리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시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제도 일단 자격을 취득했죠. 공인중계사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계사이다. 그런데 나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었다. 그러면 암기사항으로서 자격 취소 사이의 부정, 양도, 징역 또는 금고, 그 다음 정지기간 중이죠. 절대 자격 취소는 받겠다는 겁니다. 정리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이 있는가?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절대 자격 취소만 있지 형벌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절대적 등록 취소이고 이때 3-3이고 신고 거부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인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는 뒤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포상금 지급 사유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고 나오면 절대적 자격 취소, 상대적 지정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벌 대상도 아니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허투루 봐서 조금 쉽게 봐서 그냥 틀리고 실수해서 틀리고 나오는 질문이 4번 질문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재척 사유는 정책심의위원회 물으면 꼭 묻죠. 위원 더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친족, 친족이었던 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쭉 나오죠. 공동의무자이면 이해관계 있으니까 빠져라 재척 사유. 그래서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친족,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이거 잘 보셔야 되죠. 공인교사법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개 이상 열거가 되면 한 개씩 쪼개서 시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쪼개서 난 것이 앙컨에 대하여 자문화한 경우 제척된다. 그 이전에는 연구, 용역, 감정화한 경우 제척된다. 어쨌든 한 개씩 쭉 읽으시다가 한 개씩 쪼개내면 앙컨에 대하여 진술했다, 제척된다 이렇게 나서니까 한 개씩 낱개로 쪼개서 읽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척 사유에 걸리면 스스로 뭐해야 됩니까? 심의연결에서 빠져야 되지, 회피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다까지가 제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그 틈을 위해 보시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하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뒤에 묶고자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하고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는 누구만 사용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같은 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 명칭은 자격을 치르겠다면 사용할 수가 있다.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출제 시행할 때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그치는 것이지 원칙적 시행기관인 시도지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시행 주체가 국토부 장관인과 시도지서를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거의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공인중개사가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라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 사실 아십니까? 하면 물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시도지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액 대상입니다. 신고, 거부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개를. 그럼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하겠다. 나오면 뭐 대여? 등록증 대여. 절대적 등록 취소 1-1 보상금 지급 사유. 그래서 앞에 주체가 공인중개사인가, 개업공인사인가에 따라서 자격증 대여인가, 등록증 대여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 대여 문제는 나중에 사례의 문제가 다시 있죠.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 가습방은 어려운 만에 보십니다. 가습방은 집행 종료 사유인데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만기습방은 형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3년만 지나면 되지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년 복역 중 가습방 되었습니다. 가습방이 다 나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3년 선고받은 형기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2년 복역 중 1년 남기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럼 1년이 끝나야 집행이 종료되니까 가습방 나오면 항상 뒤에 남은 형기가 있다 없다? 있죠. 플러스 몇 년이요? 3년이니까 총 4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래서 가습방 된 후 3년만 지났다 나오면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 형기가 남아있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문제는 함정 체크죠. 벌거명 나오면 어떤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이지. 도로교통법 벌거명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시험 문제. 선거 유예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습방은 항상 뭐가 남아있다? 선고받은 형기가 남아있으니까 자녀 형기가 얼마인지 꼭 체크하시고 플러스 3년 해서요. 그 다음에 정리하실 게 방금 이내 벌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 결격이지. 다른 법 위반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 결격이지만 선거 유예는 특별 사면은 3년 결격이지만 일반 사면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지만 개인 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자격 취소 후 3년은 결격이지만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표현에 유의하실 게 이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이지.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 함정 체크하실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7번 문제. 법인의 업무범위. 쉽게 나오죠. 박스의 문제 나오구나. 함정 체크하시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한다. 나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서를 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나오면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나와야지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는 틀렸다. 그래서 개업법인의 업무 범위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나오면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제공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 개업공인에서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니까 법인은 부치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서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나왔다면 더쪽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치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은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대관리 나오면 물건만 체크하시면 되죠.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 농업용, 공업용은 안 된다. 상담은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이 맞는데 이것도 쪼개면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이니까 더 쪼개면 토지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건축물 이용거래에 관한 상담, 쪼개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컨설팅이 가능하다. 경매 업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사업체 속에, 도비업체 속에는 방인이 가능하다. 빠진 게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도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가 이렇게 뜨면 조금 당황스럽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표준으로 잡아서 공식처럼 딱 털만 잡아두시면 뭐만 바꾸시면 되는가? 3-3인가? 1-1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인사 을이 뭘 했습니까? 중겸을 했습니다. 일한 사람이 일단 소속입니다. 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충계했다. 여기 나오면 뭘 위반했습니까? 공인인괴사법 33조 금지행위 중에서 증서 매매, 교환을 중계하거나 매매를 업을 했다. 위반했죠? 그래서 의리인 병에게 재산상 손해가 했다. 그러면 사고친 사람이 소속이다. 소속이 금증에 위반했죠? 금증에 해당된다. 소속을은 자격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고위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하시니까 고위과실 책임이 있고 증서 매매, 교환, 중계 매매업은 형벌이 3-3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이 자기 일을 하다가 사고쳤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행위로 간주된다 해서 책임을 묻고 양별 규정에 따라서 갑도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증위반 나오면 상대적 취소니까 지문이 2개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직접 고위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가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고위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재판 받아서 소속 의뢰관리감독사의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의 머는 없고 징역청은 직접 사고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없지만 3천만 원 이하 벌거명 재판에 보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잖아 무과실이면 벌거명도 과하지 않네 이게 공식입니다. 기출문제에서 판단글치기하였다 재산상 손해가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판단글치기하여 행보를 얼마? 1-1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만 원 이하 벌거명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면 벌거명이 과하지 않네 이개예요. 그래서 요거 내 요기까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벌규정하고 간주규정의 사례형 문제 만들 때 보통 금증이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틀만 잡아놓으시면 3-3인지 1-1인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격취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부정양도,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징역형 할 때는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것이 전세사기범 때문에 금고형 나오면 어떤 법이요? 형법. 사문소 위조, 위조사문소 행사처 형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출제 예상이 이런 질문이죠. 출제가 안 됐던 개정법, 최근 개정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할 때는 오로지 징역형 선고. 형법 나오게 되면 형법 몇 조 몇 조? 214조 나오고 형법 나오면 금고형 선고도 자격 취소, 징역형 선고도 자격 취소니까 여기에 더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속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계부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면 부정양도 징역 또는 금고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면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소속의 금증인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답은 1번. 자, 을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3년 이하 징역형도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줄 수 있다. 지문이 이렇게 쪼개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갑의 행위로 보니까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지문. 당연히 을은 직접 사고 친 사람이니까 배상 책임이 있고 을이 재판받아 징역형 선고받았다. 갑은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자나 개업공인 중에서 가가 무과실이며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9번. 법인 분사무소. 분사무소 나오면 대표자는 무조건 틀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폐 신고 어디 가서 하고요? 주사무소.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책임자. 분사무소 신고할 때 뭐 첨부하고요? 신고 확인서만. 그래서 분사무소에 넣고 대표자. 분사무소에 넣고 등록증. 분사무소에 넣고 그 분사무소 시군과 하면 틀렸다. 기본 질문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특이한 것이 이거죠.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포함해서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업무 개시 전에 하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2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등록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재 사항인 거 아닌가. 법인의 분사무소니까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 신고합니까? 본사 명칭이란 말은 주사무소 명칭, 주사무소 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해야 한다. 낱개로 쪼개면 더 어려집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법인 본사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본사 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기재해야 한다.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한다. 이렇게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개씩 구분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있나요? 없나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려면 그 가게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어야 되고 등록 취소받게 되면 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만 있지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별 뭐는 못하고 등록 취소 처분은 못하고 뭐만 한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그러면 법인의 인장을 선택했다면 법인의 인장은 인감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말은 어디에서만 쓴다? 법인에게만 씁니다. 법인이 아닌 저는 성령이 나타나는 인장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말은 법인에게만.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틀린 것. 관할 지역 외입니다. 중개사무소입니다.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세요? 이전 후. 송부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송부 서류에는 뭐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할 때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등록증 가지고. 이전한 지역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종전 등록 관청에 이전 후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뭐가 포함될 수가 없다? 등록증이 포함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낱개로 쪽에서 등록 대장 송부해야 한다.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한 서류뿐만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 송부해야 한다. 단독 문제까지는 몰라도 이건 시험 나왔습니다. 송부 서류에 포함된다 해서 나왔으니까 낱개로 쪽에서 읽어두시고요. 이전 신고 나왔으니까 이전 신고는 절차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2, 2월. 중개사무소이면 등록증, 분사무소이면 신고 확인서.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 관할 지역 아니면 교부할 수도 있고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 이전했다면 송부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송부하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통부하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관련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7, 8, 9 시험 보시기 전까지 수업할 때까지는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2차 1교시가 공법과 같이 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공용의 사법을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30분 정도, 35분 정도 푸시고 공법은 보통 많이 넘어가십니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1-1 맞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나오면 방금에 지체 없이 통부합니다. 이전 전에도 이전 사실 모르고 이전 후에도 모르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습니다면 이 질문이 거의 나와요. 지체 없이 이전 전하고 이전 후에 통부한다. 이 질문을 읽어두시고 지역 내 일대만 반드시 제 교부가 아니고 교부할 수 있다. 건축물 대전 기재 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할 수 있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에서 첨부해야 한다. 시험에 두 분 이상 이미 나왔습니다. 11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이건 이제 개정법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거죠. 그래도 소비자가 인터넷 광고 보고 피해가 크니까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서 단독 문제 나올 때는 됐습니다. 지문에는 이미 3개 나왔는데 모니터링 업무 중에서 기본 모니터링 업무하고 수시 모니터링 업무가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 실시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 업무 기본 계획서는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는 며칠요?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기본 모니터링 업무 표현에서 나오는 게 기본 계획서에 따라 또는 분기별 12월 31일까지 30일 이내이고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수시 모니터링 업무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한 개밖에 없죠. 결과보고서는 수시고 수시보 이거 숫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해놓고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때 하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 봐주려면 앞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 그렇게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공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국장이 인정하는 단체 기관에 비공정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했다면 고시를 해줘라고 내 업무를 어디에 위탁했습니다? 내가 위탁한 업무가 뭐입니다? 라고 고시해야 한다.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수시고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으면 무조건 누구한테 통보해주고 시 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주고 더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 4번 지문은 시 도지사 등록 관청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조사 조치 요구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했다면 웬열. 시 도지사 등록 관청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 날 때 웬열입니다. 웬열. 숫자가 기본 모니터링 할 때 숫자하고 수시할 때 15일 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등록 관청할 때 완료된 날 10일 웬열 이렇게 괄호 측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니까 중개, 사무소, 개업, 공유사는 공통이죠. 뿐만 아니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무엇까지 명시해야 한다? 중개, 내상물, 소지지, 가격, 면적 등도 명시해야 한다. 12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숫자가 나오죠. 분사무소 휴업 신고할 때는 뭘 가져간다고요? 신고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 주대인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휴폐업 나오면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 재계 신고받으면 즉시 반환. 3, 6 즉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반환해야 한다. 즉시 그러면 휴폐업 신고했다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부재기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폐업하다가 걸리면 상대적 취소. 6초, 3초 신고, 6초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즉시 반환. 기본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까지 모르면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 6초 나오면 상대적 취소. 이렇게 암기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신고서는 휴폐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원래 신고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변경 신고서이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원래 휴업기간과 변경 휴업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한번 읽어두시고 출제 예상은 이런 질문이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서 휴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사장에 제출했다. 관할 세무사장이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송부해주면 따로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본다.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3개월은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3개월은 초간이니까 신고 의무가 없죠.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가계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3개월 초과 휴업할 때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개한다. 등록증 찾아올 일이 있나요? 등록증이 걸려있나요? 걸려있으니까 재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변경 신고라든지 재개 신고는 뭘 한다 합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한 다음에 가계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이후에 재개하려 합니다.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재개 신고 의무가 있지. 신고 대상이 아닌 3개월의 휴업은 휴업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 찾아올 일이 없다. 재개 신고 의무가 없다. 폐업 신고는 언제 폐업할 겁니다? 폐업일자 기재했죠? 폐업하고 잘 때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휴업하고 잘 때 휴업 신고서에 휴업 기간 적어 가죠?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폐업까지는 보통 12문제, 13문제, 1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휴폐업까지는 기출문제를 푸시든지 난이도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12번, 13번, 14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계약. 중계계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전속중계계약은 3개월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할 수 있다? 몇 개월로? 5개월 약정했다? 몇 개월? 5개월이 3개월 단축된 틀렸습니다. 전속중계계약에서 중계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의뢰인과 개업 공유해서 간 계약. 판례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뭐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암기사항입니다. 전속중계계약을 하게 되면 전속중계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3년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해야 한다. 서서서는 업무청지이죠. 소공은 제재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면 상대적으로 암기하시고. 전속중계계약서이기 때문에 중계무처리사항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제한다는 교정을 두고 있다. 전속중계계약서에 의해하고 전속중계계약서에는 누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소속은 중계계약당사자가 아니니까 중계계약당사자인 의류인과 개업공인사 두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 3번 꼭 확인하시고. 임대차 전속 나오면 물을 게 뭡니까?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를 위한 전속이면 임대차가 아니니까 공시가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대차 전속 나오면 공시가 한 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류인은 일반중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중계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에 뭘 적을 것인가? 암기사항입니다. 예정, 위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준수해야 한다. 예정, 가격, 대상물 위치, 대상물 규모,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그 밖의 준수사항. 단독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중계보수 기재해야 한다. 확인설명 나왔네요. 확인설명은 판례가 나와면 조금 지문이 길어집니다. 근저당권, 등기부에 있는 채권채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되죠. 실제의 피담부채고액은 설명의무가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가 있다고 했죠? 권리관계는 설명사항인데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는 뭘 보고 확인합니까? 기본이 등기사항증명서죠. 지금 설명대로 아파트 소유자 누굽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채고액이 얼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무슨 은행 어디지점입니다. 라고 설명사항이 권리관계는 당연히 권리자도 포함이 된다. 개정법이죠. 개정법을 좀 이따가 확인설명사할 때 다 정리하겠지만 최근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개업공영사가 기본 설명상 기본입지상태 관계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외에 여섯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다가구주택 원룸이면 소액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보증금액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사항이 있다. 관리비, 관리금액, 관리비, 총관리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전입세대,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앞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정보제고 요청, 체납된 국세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서 여섯 가지가 추가된 것. 그래서 확인설명서 보고 다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계정 확인설명서는 자료실에 다 올려놨습니다. 꼭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범 때문에 설명상을 추가해 놓고 설명상이 추가됐다는 말은 설명한 내용을 적어줘라 그 말이니까 확인설명서에 올해 이게 핵심일 겁니다. 중기보수실비금액과 산출 내역도 당연히 설명상입니다. 글의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글의 계약서 나오면 일단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표준 소식이 없다. 5년 보증합니다. 예정자 빠지고 글의 금액 기준에 그건 항상 글의 계약서하고 같이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중계가 완성된 때만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중계하지 않으면 함부로 쓰지 마라. 중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서 교부해 줬다. 사고 터지면 주의 의무위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례입니다. 표준 소식이 없다. 예정자 빠지면 글의 금액 5년 보증합니다. 글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증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이중 계약서 쓰면 개업 공영서는 상대적 취소. 소속도 이중 계약서 거짓 계좌면 소속은 자격 정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이고 나중에 암기 사항입니다.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인 간인과도 함께 하셔야 되죠. 인표와 인인은 글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두 번째 조건기한.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 이전내요. 그러면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뭡니까? 확인 설명사항이죠. 확인 설명사항은 어디에 적어주는 겁니까?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것이지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을 다 골라보려면 인표와 인인은 다 암기하셔야 되고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이다, 아니다 할 때 한 개 지문 나오면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권리 관계는 공법상 규제 및 제한 사항은 예정금의 취득 조세 보수는 확인 설명사항이지 글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틀렸죠? 확인 설명서 교불자 제일 잘 나온다고 했죠. 기재 사항이고 공인 전자문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글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는 별도 보수 의무가 없다, 틀렸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나오게 되면 방금 전에 개업 공용에서는 상대적 취소 소속은 자격 정지이지 형벌은 없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이중 개념 중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절대 취소 1-1, 이등기소 양도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사무소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취소였고 형벌은 1-1인데 유일하게 이중 개념인데 이중 계약서만 상대적 취소를 맞지만 형벌이 없어요. 기출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중 개념이고 절대 상대만 다르지 형벌이 1-1인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할 때만 상대적 취소만 있지 형벌이 없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16번 금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리란 단어가 뜨면 쌍방대리는 금자입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누구로부터 대리권 받은 겁니까? 매도인으로부터. 그럼 일방대리이니까 금증이가 아닙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총 14가지 금증인데 여기까지 매무수거, 정직상토, 시체까지는 개업공인사 등의 금증이죠. 방은 개업공인사 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 5가지가 있죠. 그럼 형벌할 때는 매무수거, 매매업, 무등록중개업자 알고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것, 판단거래지, 요것만 1-1. 나머지는 3다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교란행위이고 다 포상금지급사유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금증이 넘었지만 포상금지급사유가 아니고 시체방, 요 7가지만 포상금지급사유이다. 무등록중개업자 알고 자기 명의 이용케 하는 것 중기대 선물 매매업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하면 투기조장이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것도 투기조장, 투기입니다. 초과해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도처리 되었다. 반환해도 금증이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나오면 보증을 묻겠죠. 틀린 것. 자 이런 질문이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배상 책임 관계 물으면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 질문이 꼭 뜹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진다 할 때는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하나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까지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는 등이 아니죠.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어떤 행위만. 중개위만.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대토권 매매할 수는 뭐가 아니므로 중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고 중개위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지 비재산적 손해 같은 말 정신적 피해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 2. 중개행위 3. 재산상 손해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숫자는 업무 게시전에 보증 설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후 15일 공탁금은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기간에 있는 보증보험 공제를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싶다. 기간 중 보증보험 공제 기간 만료 만료 1까지 숫자가 5가지 중개가 완성된 때 그레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 또는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확인 설명은 얼마입니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자는 것은 얼마요? 요건 500과 확인 설명은 500과 손해배상 책임 설명 교부는 100과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아예 이행하지 않고 업무 게시하면 상대주 취소 제재는 두 가지이다. 장소 제공 책임이 있죠? 관여한 행위는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됩니다. 중개행위에 포함되니까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 나오면 작공이 그레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 금액이 얼마입니다. 언제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계약한 기관이 무엇이고 그 기관의 소재지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해야 한다. 플러스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쪼개면 설명해야 한다. 5 교부하거나 또는 제공해야 한다. 합치면 설명하고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 과탈처분 공탁금은 사망폐업해도 3년이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가 이 질문 그 다음에 앞에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 요건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3번하고 2번 3번 질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유치권 나오게 되면 언제 유치권은 보호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 보호됩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는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같은 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시점은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제할 책임이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유치권 나오면 시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유치권인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인지 같은 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인지 후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저당권은 소멸되죠. 이것도 결제한자 차이지만 대금 지급 기일하면 안됩니다. 기한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재매각은 대금을 납부하자는 전 매수인 때문에 재매각이 되었으니까 참가할 수 없죠.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럼 재매각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재매각 이전 매수인은 매수인 청할 수도 없고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하고 낙찰된 다음이니까 다시 재매각할 때 최저 매각각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하지만 다시 경매하는 것보다는 한번도 납부기를 주겠다. 재매각기를 3일 전까지 납부하면 재매각은 지수된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두 번째가 재매각 절차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춘다. 낮추지 않는다. 낮추지 않고 그렇게.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경매하지 마십시다. 압류가 등기가 되어서 압류가 되었다가 경매 안 하겠습니다. 등기가 없어져야겠죠. 압류는 소멸됩니다. 자 19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다시 이어서 보시죠. 자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인데 이걸 좀 길게 나올 때 앞에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중개사무소는 A중개사무소 A씨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라고 체크하실 이유가 주택이면 C도 조례가 있으니까 A씨 C도 조례가 적용되어 있구나. 개업공인사 값은 B씨에 소지하는 조례하고는 관계없죠. 중개 대상물 소지해지는 관계없는데 을 소유 건축물인데 가장 핵심이 주택면적이 주택면적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주어지면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전체 근무를 뭘 해야 되는구나. 주택 외이구나. 을하고 병 사이에 매매계약도 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병인데 임대차 계약은 을하고 한 게 아니고 정. 매매계약은 을하고 병. 임대차는 병하고 정. 사람이 다르다. 동일한 대상물이고 동일이 동시로 지었지만 사람이 동일당사자가 아니다. 변형된 문제이죠. 값이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문제 6에서 함정체크를 하실 게 일단 전체가 주택 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도조례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0.9% 최고 한도가 0.9%가 정리된다. 합의하면 된다. 그렇죠? 동일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건도 계산하고 임대차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병정으로부터 을은 매매계약 당사자이니까 매매건 받으면 되죠? 정은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임대차건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매매계약은 매수인이자 임대인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계약건하고 임대차건을 각각 청구할 수가 있다. 1천분의 9 최고 한도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라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병으로부터는 매매계약건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죠. 계산문제가 예상문제집에 있죠. 그래서 예상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 보시고 예상문제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하고 실비는 조례가 있나 없나요?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시도 조례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는 어디 조례 기준?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면적이 1분의 1이 나오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주택이니까 여기 지문에 A씨가 속한 시도조례가 맞겠지만 여기 문제 함정이 주택면적이 1분의 1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주택 위에 이어서 시도조례 적용이 없다. 그렇게 변형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협회는 암기사항이죠.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2년입니다. 거기에 연임 규정이 없다. 운영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회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뒤에 붙는 숫자가 3분을 미만이다 말은 19명 안에 협회 회장이 들어가거나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3분의 1 미만 19명 이내로 한다. 뒤에 붙는 숫자가 3분의 1 미만 지부는 특광도에 둘 수 있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죠. 지부를 설치했다면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이것도 단독문제 두 번 나왔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할 수 있다. 가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기관의 변경을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명할 수 있다. 해서 단독문제가 두 번 나왔다가 최근 시험에 이렇게 쪼개서 두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출체가 잘 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중개 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 업무를 쭉 이렇게 낱개로 쭉 낱개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자질 향상을 위한 업무 윤리 현장 이렇게 나오니까 협회 업무로 볼 수 있다. 단도 문제는 안 나오고 한 개씩 쪼개서 나옵니다. 먼저 보실 게 두 가지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리언부동산 중개업 제도 연구 개선 이렇게요. 국장이 아닌 게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제사업이 돼서 조사 검사 하죠. 지부 설치 신고 시도 의사 에게 지휘 설치 신고 등록 관청 그거 국장이 아니고 공제사업 에 조사 검사 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원장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이 다. 21번 자 앞에서 등록증 대여 자격증 대여를 보셨는데 이거 보시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존원을 로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였다.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그럼 뭐예요? 등록증 대여 절대적 등록지소 형벌 1-1 포상금 여하가 대여한자이면 을은 뭐예요? 대여받은자니까 1-1 처벌대산이다. 무자격차 을이 계약서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으니까 중개물을 했죠. 그런데 갑이 무자격차에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외관상 형식은 지었지만 실질은 무자격차인 보존을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여에 해당한다. 그 판례 내용입니다. 갑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세 가지. 을은 대여받은 자니까 1-1 신고 고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을인 무자격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형식보고 따집니까? 실질보고 따집니까? 외관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틀렸다. 등록증 대여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겁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게 자격증 대여입니다. 등록 취소 해야 한다. 1-1 입니다. 갑이 대여로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부정양도 징역형 앞에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갑의 자격은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된다는 질문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암기 해두셔야 되죠. 부정양도 징역 또는 금고 정지기간 중 앞에 그래서 사례의 문제는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인지를 먼저 정리하시면 비해 답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암기 사항입니다. 무등록 부정등록 시체방은 형벌이 얼마입니까? 3-3 이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자 양수 대여 받은자 1-1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닌자 표시 광고한 때 1-1 포상금 이지 아닌자 유사명칭도 아닌자이기 때문에 1-1은 맞지만 포상금과 관계가 없어요. 무등록 부정등록 시체방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자 아닌자 광고 그래서 직접 그리는 포상금과 관계가 없다. 폐업부 중개관절은 무등록 중개업자 양수 환자도 단체 시체방 단체 구성 제한하는 것 아닌자 광고 아닌자 유사명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조항은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상급 문제가 나오죠. 기본 지문부터 보시죠. 어떤 행위를 하였다. 행위를 하고 폐업 신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 행위를 하고 폐업 신고 도망갔으니까 재등록한 개업 공정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요 질문 하고 이미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하면 처분을 받은 것도 언제부터 처분 일년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1년 이내 이면 승계된다. 1년 초과 서벌된다. 그러면 행위를 하였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폐업 신고 한 날부터 다시 등록 한 날까지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나면 우리한테 물을 할 것이 질문이 2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2개 지문 폐업 기간 1년 초과 나오면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처분. 사례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행위를 하였다. 폐업 신고 나오면 폐업 기간 을 따져야 되는구나. 폐업 신고 한 날이 중요 하고 처분 을 받았습니다. 나오면 처분 일자가 중요 하고 이걸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 기간 2년 이라고 주어졌다. 2년 2년 1년 초과 해서 뭐 못 한다.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다는 질문을 받았지만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다. 나오려면 폐업 기간 얼마? 3년 초과. 그래서 틀렸습니다. 폐업 기간 13개월 1년 초과 니까 업무 정지 할 수 없죠. 처분 의 효과 나오면 언제부터? 처분 1년 간. 법인 의 지위는 누구 한테만 승계된다고요? 대표자에게만 해야지 사원 임원 전원 에게 승계됩니다. 재등록한 개업 공영회사에게 행정처분 할 때는 뭐하고 뭐를 고려해야 한다?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또는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쪼개서 나오고 합치면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24번 등록 취소 연한 사유 암기 사유 부사결 이등 이소 양도 정직 기간 중 3기나 5배 암기는 시험을 올해 35회 첫 공부 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암기를 이렇게 제가 수업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렇게 암기 하시면 돼요. 장애 1차 하시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시고 암기 코덕 이미 머리 들어와 있다.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 해서 풀면 될까요? 부정한 방법 등록 사망 해상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부사결 이등 이소 양도 업무 정직 기간 중에 중계무 수행 하거나 자격 정직 기간 중에 소속 하여 중계무 하겠다. 3기나 아시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사 업무 정직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위반 중계보존 둘 수 있는 숫자를 개업 공인 중계사 하고 소속의 합판수의 5배수 초과하면 절대 치수 사이 이런 문제가 작년에 딱 한 해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암기 사항은 암기만 정확하게 하시면 시간도 줄이고 득점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망의 예산 절대 치수 맞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중계보존 했다. 이중 등록 다른 개업 공인 소속 이 소속 이 소속 이니까 다 절대 치수 사유 이죠. 25번 들어갈 숫자 등록 치소 등록증 반납 어디 가서 반납 합니까? 등록 간청 인지 시도 이상 안 되고 취소 받은 사람만 반납 등 칠반 여기에 한개 더 법인 해산이면 절대 치수받죠? 해산으로 치수되었습니다. 누가 반납 해야 합니까? 대표자 이었던 자가 대칠반 해야 한다. 등록 취소 처분 등 칠반 할 때 어디 가서 반납 한다? 등록 간청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누가 대표자 이었던 자가 대칠반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은 시효 제도가 있죠? 사고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경고한 때 처분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고한 때 할 수 없다. 이 표현을 꼭 암기하시라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고한 때 할 수 없다. 시효 시효 제도를 묻고 있구나. 뭐만 찾으시면 되고 업무 정지 처분. 3년이 안 보인다. 업무 정지 처분은 뜨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고한 때 할 수 없다. 몇 년 3년 이 표현부터 먼저 익히시라고요. 자격 취소 처분은 5일 이내에 통보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하는 것. 업무 정지 처분도 고인 정 서 서 서명 및 날 상대적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할 수 있지만 못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이때 고용 인은 유의하실 게 고용 인은 개정 등기 전에는 고용 신고 안 했습니다.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안 했습니다. 결격 사유 에 해당 되는 고용 인을 2월 이내에 해소 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은 다 업무 정지 였는데 방금 전에 보조 원 5배수 초 나오면 뭐요? 절대 등록 지수로 빠지고 보조 현장 안내 보존 고지 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의 의무가 중요하다. 인장은 다 업무 정지 부동산 전속 중개 계약서 보존 하지 않았다. 글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이건 잘 틀린 게 뭐예요? 소속에게 제재가 있다. 소속은 제재가 없다. 방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건 할 수 없다. 6개월 초과 할 수 없다. 처분 1년 동안 승계됩니다. 폐업 기간 1년 초과 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처분 한 것도 다음 달 10일 까지 협회 통보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보망 나오면 거짓 공개 하거나 통보 정보망 나오면 다 개업 공유 중개 사는 업무 정지 서서선 확인 설명서 교부 하지 않았다. 전속 중개 계약서 의 하지 않았다. 중개 보조 원 2월 이내에 해소 하지 않았다. 다 업무 정지 그러니까 고용인은 5배수 초과 보조 고지 의무 요구만 업무 정지가 아닌가 요거 정리 하시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 기관 등록 관청 이 누구에게 시도 이사 가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이 누구에게 그 문제입니다. 그리정 모 사업자는 누가요? 국토부 장관 얼마입니까? 다 국토부 장관도 500 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하는 국토부 장관이 직방 다방 네이버 담당자인 정보 통신 서비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했는데 응하자라면 500 과 한 사람 빠진 게 공인중개사 협회도 누가? 국토부 장관 500 과 국토부 장관 은 그리정보 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 제공자 협회 국토부 장관 등록증을 개시해야 한다 등사수보좌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보수 실비 요율 한대표 보증 설정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자격증 원본 등사수보좌 사본은 빠지고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시사항이 아니다 등록증 계시니까 등록관증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 과탈처분 이게 최근 나왔던 거 아니에요? 등록 지수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반납합니까? 등록관증 반납하죠 등록 등록 등록은 시도의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시도의사에게 맞으려면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누가? 시도지사가 맞지만 등록증이니까 네 번째만 틀렸다 28번 과탈의 부과 대상 인가 아닌가 이건 이제 함정입니다 이전 사실 신고했다 폐업 사실 신고했다 등록 취소 처음 받으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지 않으면 뭐는 해요? 집행법에 따라 대신 철거만 하지 과탈의 부과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요? 500과 방금 전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상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 또는 제공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손해배상 책임 설명인가 확인 설명을 구분하시고 공개사업협회는 500과 자격증 반납 100과 연수교육 500과 자 여기까지가 공개사 법령의 앞에 부동산 경매가 한 문제 있었다 그죠? 보통 공개사 법령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26개 정도 나와요 7개까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7개 8개 정도 나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기본 조항이고 매년 나오는 거죠 신고 대상이다 할 때는 토지 건물이면 예외가 있나 없나요 토지 건물 매매 토지 건물 매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럼 법을 따지는 것은 법이 몇 개입니까? 건공 도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빈집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공급계약 신고해야 합니다 할 때 법이 8가지 공급계약이 뭐예요? 공급계약 공급이 분양 아닙니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하면 분양권이죠 법이 몇 개? 8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면 입주권이죠 법이 몇 개 자 그래서 정비네요 정비법하고 빈집법은 공급계약 할 때도 들어가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도 들어가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비리 그래서 공급계약과 공급받는 자 입주자 선정된 지위의 공통은 법이 몇 개? 공급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할 땐 법이 몇 개? 8개 토지매매계약 건물매매계약할 때 이런 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공법상 규지 및 제한상은 뭐 해야 합니까? 확인설명상이죠 권리관계 확인설명상 토지이용계약 설명상 예정금액 관계 주제 예정은 확인설명상이지 그레계약속계제상도 아니고 신고속계제상이다 이게 세 번 나온 겁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라고요 지방공사 나오면 일방기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지방공사인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해야지 뒤에 공동으로 틀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작성교부였습니다 나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사에 애기만 신고 의무가 있지 그레당사자와 틀렸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남양 금액 제한 없이 주택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여기 핵심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자금을 조달하라고 누가 입주해요 매수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매수인이 입주하니까 서식 중에서 부동산 그레기 계약 신고서에는 당사자를 직접 계약했다면 공동으로 소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묻게 되는 핵심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는 누구는 빠지고 매도인은 필요가 없죠 기초변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매수하게 되면 금액 제한 없이 매수인만 단독으로 소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다가 뭐까지 추가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혀있는 대로 돈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 지역이 어디 투기, 과열, 지구 신고서 작성 방법 출제가 서식 중에는 잘 나오는 거죠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하고 관계는 없다고 했죠 입주권 매매일 때만 그러면 보충에서 입주권 매매일 때는 종전 부동산 난에 적습니다 맞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생각하시라고 했죠 재건축 아파트이면 철거 대상 아니에요 거기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권리 가격과 추가 지불해 그러면 입주권 매매했다면 물건별 거래 가격도 적으라 물건별 거래 가격에는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비용이 선택 비용이 들어간대 그래서 입주권 매매이면 입주권 매매이면 두 군데 적습니다 종전 부동산 난에는 선택 비용이 빠지고 권리 가격과 추가 지불해 입주권 매매일 때 물건별 거래 가격에는 분양 가격 선택 비용 추가 지불해 집합이니까 동호수까지 물건별 거래 가격 나리는 각각의 금액 총 실제 거래 가격 총자를 모두 총자니까 전체 금액을 또는 합계 금액을 적는 것은 총 실제 거래 가격 임대 주택 분양 전환은 최근에 시험에 두 분 나왔죠 법인인 임대 주택 사업자 하나요 눈을 나오는 게 계약 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니고 실제 거래 면적을 개선합니다 집합이면 전용만 그 밖에는 연면적 자 암기사항이 있는데 정정신청사유인가 아닌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암기사항이죠 종주전 지목은 사적비 이렇게 암기하시듯이 변경신고사항인가 아닌가 지금 일조하여 거래하면 즉수부동산이 위탁된다 이게 변경신고사유이고 이게 최근의 개정법이죠 제외동포 외국인이다 잔금지급하고 60일 넘어서 일을 대신 처리할 사람이 국내 주소지가 없다 잔금지급하고 60일 이내 그럼 대신 처리할 위탁관리인을 두었다면 위탁관리를 처음에 A로 두었다가 B로 바뀌었다면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해야 되겠죠 지가 뭐예요 거래지분 거래지분 비율 금일은 중도금 잔금 지급일 조건 기한 거래가격 계약대상 면적 그 다음에 매수인 변경 일부 부동산 변경 매수인 변경하고 일부 부동산 변경은 뭐만? 신고 당시에 있었던 일부 매수인을 신고할 때 있었던 일부 부동산을 뺄 때만 변경신고가 되지 신고 당시에 없었던 사람을 신고 당시에 없었던 부동산을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 지급일 조건 기한 거래가격 최근 추가된 게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것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함정체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신고 대상 인간인가 쪽에서 세 번 나오다가 간주주항까지 조금씩 출체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단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 주택은 법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공무상 용도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인데 실제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이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고 자 보시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되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 얼마요 6천을 초과하거나 또는 입니다 그죠 2개 중에 1개만 월차이면 얼마 30초과이면 보증금은 6천초과인데 월차이면 얼마 50이어서 30초과니까 신고 해야 합니다 자 니은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니은은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있다 없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했다면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했다면 개업공인사에게 부동산클리 신고 의무는 있지만 그 이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자 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빠졌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다음에 계약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해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다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이 중개했다면 신고세에 머눈쩍 오라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이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까지는 기재는 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기재사항에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 디거스는 이 표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까 제출된 것을 봅니까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가 이루어진 때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다 자리에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책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였고 신관청에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에 입장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출제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서 조금씩 확장돼서 나온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주택임대차 신고 규정에서 출제가 안 됐던 부분까지 싹 다 묻는 것이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예상 문제집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배우시는 예상 문제집에서 조금 더 몇 개만 더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하여도 임대차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지만 신고서는 적어야 한다 군지역은 모든 군지역이 신고 대상이 아니고 광역시, 경기도 관할 군지역일 때 6,000초가 30초가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리 신고 다 30일이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변경신고도 당사자 공동 해제신고도 공동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다 제재는 100만원 이하 과출처분 외국인 포동산 취득 특례조항 최근에 개정법은 모이고 3일 됐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일 때만 30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미연의 외국정부도 외국인 등이죠 외국인 등은 거꾸로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 빼고 싹 다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국제연합의 기국 다 싹 다 외국인 등입니다 그러면 경매에 나오면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도 계약이 아니죠 계약 외니까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요? 6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외국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한 날이 경매에서 소위권 취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매각대금 납부한 날이 등기 없이 소위권 취득하죠 그래서 경매만 유일하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묶기도 하지만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 이렇게 묶기도 해요 실제 시험은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하면 틀리는 겁니다 경매는 언제부터? 매각대금 납부한 날부터 맞죠? 군사 나오면 며칠여? 30일 연장할 수 있죠? 30일 연장 가능하다 15일이 아닙니다 신고관청에 허가받아 취득할 수 있고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구역 지역이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플러스 제재가 뭡니까? 2-2 빠진 게 증여 계약이면 계약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자면 얼마요? 300과 계약 외에는 얼마요? 100만 원 이하 과탈 처분 대한민국 국민 법인 소유였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이 된 날부터 얼마? 6개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만 30일이고 특례조항은 매매간인 정의여 계약은 60일 나머지 6개월이고 정의여 계약일 때만 300만 원 이하 과탈 처분하고 나머지 계약외나 계속 보유는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탈 처분인데 여기 허가 대상 구역 제기일 때는 과탈 처분이 아니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만 외국인도 30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탈 처분이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탈 처분 특례조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매매는 빼고 왜냐하면 30일 신고 절차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빼고 증여, 그 다음에 계약 외 계속 보유일 때 제재가 저러하다 허가 대상은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적일 때 원칙은 15일 있는데 군사 기짐이 군사시설 보호일 때 30일, 30일 연장 가능하죠 허가 없으면 무효고 형벌이 2-2 자 34번 괄호에 들어간 숫자 여기도 선매를 정리 좀 하시라고 뒤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선매 협의 대상은 국가기관에게 공공용지 확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국가에게 주겠다 먼저 선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선매 제도입니다 선매할 때는 기표현,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먼저 알려라 할 때는 몇 일요? 15일 선매 협의를 마쳐야 한다 할 때는 얼마? 1개월 그래서 선매 협의를 마쳐야 한다 1개월 이거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선매 자로 지정된 자는 선매 자는 나오면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건 기재 서면을 묻는가 협의를 마쳐야 되는가 15일 자리인가 1개월 구분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가 처분 받으면 다 1개월 이내 매수 증거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 있다 매수 증거할 수 있다는 다 1개월인데 이거 한 개만 30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 제기할 때만 부과 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몇 일요? 30이에요 숫자도 숫자지만 어쨌든 시험에 최근에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이 이거 하고 뒤에 보시면 선매 협의 대상인 토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익 사업용 토지는 선매 협의 대상이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자는 토지가 선매 협의 대상의 두 가지 그러면 선매 협의 대상이면 허가 신청받은 시군 구청장이 먼저 일을 해야 되죠? 허가 신청일부터 허시고 네가 허가 신청한 토지는 선매 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라고 당사이 통제한다 협의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은 15일 그러면 선매 자가 누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1개월짜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시군 구청장은 선매 자를 지정하여 통제해야 한다 1개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일은 끝나고 선매자가 출연하게 되면 선매 협의를 마쳐야 한다 1개월 아시겠죠? 1개월짜리 두 개 하시면 나머지는 15일짜리니까 다 함께 하시면 또 섞이면 컨디션이 아니면 틀리니까 선매자 지정 통제해야 한다 1개월 선매자는 협의를 마쳐야 한다 1개월 그렇게 3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허가받았으면 취득한 날부터 5년 범위 안에서 목적들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몇 년입니까? 디그점 농업, 임업, 축산업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대체농지, 편의시설 다 2년이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몇 년이요? 4년, 현상보전 5년, 최대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의무 위반이니까 원래 취득한 대로 이용하십시오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몇 개월 이내? 네, 3개월 이내 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없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허가받아 취득한 사람이 쓰는데 임의로 변경했다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 5년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용의무기간 끝나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5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최근에 두 번 이상 나왔던 질문 농업용은 2년 맞죠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일단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나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계속 나왔던 질문 이행강제금은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할 때 며칠? 30일 그래서 미염빼고 맞는 질문이 되죠 36번 농지법 이번 모의고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 법률기집권하고 실명법을 한 번 뺐습니다 빼고 앞에 7월달이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 2차 하시는 분 1, 2차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좀 정리하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린 이유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7월까지 정리하시고 실무쪽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조금 정리하시고 9월 모의고서 보실 때는 전체 범위가 다 정리가 되셔서 제 희망사항이지만 32개 이상 꼭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임대차가 핵심인데 일단 시험에 나왔던 질문 농지가 경매 넘어왔다 농지증이 필요하죠 언제까지요 매수신청시간이고 언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몇 년이요? 3년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면 일단 암기상입니다 담합하여 협공했다 담보농지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농지전용협의를 발견한 것 공유농지 분할일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아야 된다 담합하여 협공했다 이 네 가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도 등깔 현재는 뭐니까 농지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죠 그런데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지을 땅입니까? 농지외의 용도 농지외의 사업에 쓰겠다고 전용 허가받았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은 아니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쓸 경우 아니니까 며칠 이내 발급 4일 이내 발급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취득했다면 네가 허가받은 사업에 착수하라고 취득한 날부터 몇 년요?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고 기초별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경우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하고 다른 겁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며칠 이내 발급 4일 취득했다면 몇 년 이내 착수하라고 2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자려면 해당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영농 나와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취득할 수 없도록 최근에 개정했죠 주말 체험영농은 아들이고 풀뽑고 본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애가 없다 법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대원 전부 합한 면적 1천미만 당연히 체험영농 목적이어도 농지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 37번 확인설명서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확인설명서 1 뜨면 주구용 2 뜨면 비주구용 3번 뜨면 토지 4번 이렇게 뜨면 임목재단이죠 확인설명서에 관한 문제 나오면 서식에 대해서 뭘 묻고 있는가 옳은 것 정리하면 하시라고요 개정품만 좀 모아놨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주구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구분해서 체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주구용 오피스텔도 실제 용도가 주구용이면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체크할 때 현재 중개한 물건이 뭐다? 주구용 오피스텔이면 주구용 오피스텔 그래서 지문을 만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구용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게 한 지문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을 때 중개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개정법이 있기 전에는 근거자료의 7가지만 확인설명서에 있었어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7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전입세대 확인서, 확증일자 부여현황 해서 추가된 것이 전입세대 확인서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상황은 개정되기 전에는 경비실하고 관리주택밖에 없었는데 관리비 항목이 당연히 주구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이면 관리비 총금액이 얼마인지 관리비 포함되는 비복 항목이 뭔지 관리비 부과하는 방식이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월세 올려받고 싶은데 5% 추가하지 못하니까 관리비위를 더 받아서 실제로 월세를 더 받는 그런 형식을 채우니까 그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없죠?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도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있다, 없다? 있으니까 권리관계란에 적으면 되지만 이런 등기됐다 말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공시대전향, 권리사항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적습니다 물론 비주구용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도 등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비주구용 건축물이면 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겠다 지금 주구용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현장 안내를 개혁공인에서 했다면 개혁공인에서 체크하시고 소속해두면 체크하는데 법회장에서 보존이 현장 안내 갈 때는 내가 현재 누구라고요? 보존입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죠 그래서 중계보존의 경우 신분을 고지해진 재부도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자, 이렇게요 개정법입니다 일단 없어진 건 주구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입지 조건란에 있었던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올 겁니다 주구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주구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란에는 판매 의료 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X입니다 판매 의료 시설은 아예 빠졌습니다 자, 참고로 확인 설명서가 개정된 것은 비주구용 토지 입목은 개정된 거 아닙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을 준비할 때 설명사항이 6가지가 추가되다 보니까 원래 이미 2가지 추가됐고 이번에 4가지 추가됐죠 그걸 확인 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구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만 개정되었다 방금 전에 근거 자료 제시란에 전입시설 확인서 추가되었고 확증일자 부여 현황도 추가되고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근거 자료에 추가되었다 주구용 건축물 그 다음에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 설명서는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확증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확증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정보 임대인이 나빠지는 국세, 지방세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입시설에 최근에 추가된 것 그 다음에 보증금액 중 일정의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는데 이거 임대주택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보증해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해 가입했는지도 체크하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것이 계약갱신요금 행사예보 그래서 추가된 것이 확증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전입세대,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이게 추가되었죠 관리비,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관리비 포함된 항목이 뭔지 관리비 부과방식에 임대인이 직접 부과했는지 규약에 따라 부과했는지 임대인이 직접 부과했다면 평균적으로 최근 1년간 관리비가 높다 그러면 월세를 더 올려받는 대신에 관리비에 넣어서 더 받은 것으로 취급되겠죠 그러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 고지, 의무 이렇게 해서 이게 개정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프린트 문을 반드시 자료실에 뽑아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번 임차인 을과 병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틀린 것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하면 등기와 동시에 뭐하고 뭘 취득해요? 대학력과 우선 변경을 취득하죠 왜 등기했습니까?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 이때 임차권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이사 갈 필요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니까 살면 되죠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한 목적은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사 나가면 대학력권이 깨지니까 등기 해놓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등기가 되어있으니까 공시가 됐네요 대학력 주고 등기한 다음 이사 나간 다음에 그 살던 집이 경매능하면 보증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기와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우선 변경을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한 목적이 이사 가겠다는 말이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학력권을 상실해도 이미 뭐가 되어있으니까 등기가 되어있으니까 대학력 우선 변경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보증금액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보증금액 중 일정액 하면 최우선 변경이죠 최우선 변경은 선순위 후순위 다른 담보권자보다 일정액을 우선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학력권 시험에 보증금액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나으면 최우선 변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물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학력권을 갖춰야 한다 나중에 실무가 있으면 방금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지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내겠죠 그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최우선 경매 넘어왔을 때 현재 내가 낸 보증금액이 경매를 채해서 최우선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매 증가를 계약변경에서 설명해서 적어줘야 돼요 보증금 얼마 중에서 얼마는 보호됩니다라고 그럼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임대차보호법도 사례형으로 조금 나뉘었을 때는 최우선 변경을 이렇게 쭉 표를 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쭉 주고 그 당시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얼마 정도 이걸 묻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묻지 않고 이 정도 질문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난 다음에 학교에 가시고 실무 교육이나 경매 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안 해버리면 확인 설명 위반이니까 500만 원 이하 과체부가 대상이에요 계속 내는 거 이깁니다 대학 요건을 갖춘 날과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같다 자 보시죠 일단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것인가 우선하지 않을 것인가 를 판단할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부터 대학 요건인 주민등록 인도 요건을 만약에 10일 날 대학 요건을 갖추었다 갖추기 전 9일 날 먼저 확진일자를 받거나 같은 날 10일 날 같은 날 확진일자 받았습니다 대학 요건을 갖추기 전 또는 같은 날에 확진일자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 언제 나옵니까? 대학 요건 갖춘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소위 뭐가 발생될 때 대학 요건이 발생될 때니까 11일부터 대학 요건 우선 변제권은 이게 기본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대학 요건 11일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11일 그럼 누가 빠릅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10일 되어있으니까 바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죠 대학 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 받거나 같은 날 받아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은 언제예요? 11일부터니까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한다 기본 질문 그럼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임차인이 후순위니까 저당권 이유는 소멸되겠네?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낙찰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인도 갖춘 날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갖다 나오면 질문이 시작해요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된 6개월 정도 2개월 전까지 기간 끝나면 다시 2년 살 겁니다 요건을 행사하여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아갈 테니까 보증금 내달라고 해지 통제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이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겁니다 감액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주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증액은 임대인을 위한 제도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 제한을 둬야 되겠죠 계약이 선달로부터 1년 내내 정액 청구 못합니다 정액을 한번 했다면 정액이 선달로부터 1년 내내 정액 청구하지 못하고 정액 청구하여도 약정한 보증금 차임의 120분의 1 5% 추가하지 못하는 것이 정액 청구 제한인데 지금은 키워드가 감액입니다 감액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계약하고 1년 이내에도 감액할 수 있고 감액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감액할 수 있고 20분의 1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감액 나오면 20분의 1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인지 정액인지를 꼭 구분하시고 정액 청구 나오면 1년 이내에 하지 못합니다 정액했다면 1년 이내에 정액 청구 못합니다 정액 청구는 20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액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39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 상가 건물은 6개월 전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전까지 이게 키워드죠 임대인이 기간 끝나면 비오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에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갱신하지 않겠다 거절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묵시적이다 묵시적이면 뒤에 언제부터 갱신됩니까? 묵시적 갱신을 물을 거 아니야? 언제부터요? 만료된 때부터 갱신을 물으니까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해야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틀렸다 기초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2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기 차임 연체됐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기 차임 연체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지만 상가 건물은 몇 개입니까? 3기 차임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다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상가 건물에서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보호가 안 됩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되지 않는다 상가 건물에서는 3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암받을까지 존속한다 기본 질문 다른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대표적으로 정비법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 이루어지면 비워야 되겠죠?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보호가 안 된다고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행사할 수 있었던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이 살아있죠?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 경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의 전대차 나오면 기간 범위 이내 대위한다고 표현을 읽겠습니다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3년간 결격이고 대법원 규칙에서도 원칙은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중개업 폐업 신고한다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지방법원장 명의 대리인 등록증 걸어서 중개업도 하고 대리업도 하겠단 말인데 이 대리업이 주업입니까?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하죠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대리업은 자동적으로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등록관청에 가서 그럼 지방법원장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개업공인회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했다면 모르고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며칠 10일 이내에 중개업 폐업 신고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아 가게를 아예 닫는구나 그럼 반드시 대리인 등록 취소한다는 겁니다 대리인 등록 취소 원인이 법 위반입니까? 가게를 접어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게를 아예 닫으니까 등록 취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폐업 신고로 인해서 등록 취소하면 3년 적용이 없다는 말은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팔렸습니다 가비 여기 대법원 규칙에서는 개업공인회사만 실무 교육 받죠 소속이 실무 교육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누가 직접 가라고? 개업공인회사 네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직접 가야지 소속으로 하여금 보존하여금 대리케 할 수 없다 대리 보수 지급식 약정이 없다 여기는 대금 지급 기한 1 중기 보수는 지급이 완료된 날 대법원 규칙에서는 지급 기한 1 차순위는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계속 나오는 질문이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지방법원장에 뭘 제출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개씩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등록증 사본 첨부해야 한다 이건 지방 요정도 알고 계시고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입니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요건이니까 미리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면 2억 법인이면 사학 분사무소이면 추가로 2억씩 미리 설정해서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뭘 가져오라고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이게 이제 소홀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은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것이 지방법원장은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14일 방금 전에 폐업 신고했다 휴업 신고했다 이대했다 며칠 이내에 신고하고 11일 확인설명서 여기를 몇 년 보존 5년 보수지급식 약정이 없으면 기한 1로 한다 여기 대리보수 업무정기는 1월 이상 얼마? 2년 이게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시간을 꽉 채워서 해설강의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이렇게 전체 모아서 정량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해당 지문만 함정 체크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 2차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정도는 반복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은 따로 돌려볼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게 좀 애매하다 그 부분은 다시 돌려봐서 노트를 조금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더운 날입니다 건강하시고 냉방봉이 걸립니다 몸 건강관리가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어쨌든 무리 없이 잠도 좀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